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벽하죠. 빨리 큐쿨 초기화 시켜. 궁 날려야 돼. 궁 날려야 돼. 큐쿨 존나 초기화 시켜. 그리고 몰래 날려. 궁 피가 깔고 몰래 날려 여기다가. 여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전에 이즈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모루 룬을 바르소룬을 들고 시작해가지고 치속에다가 보물사냥꾼도 들고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 상태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어? 직공하고 정복자를 내가 많이 써봤잖아. 근데 치속이 밀리지 않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초반규전이나 포킹하는 구도가 안 나온다면 포킹에서도 사실 직공은 쓸데가 없어요. 포킹에서. 정복자야 뭐 스택 모으고 들어가니까 쓸모가 있는 거지. 요즘은 이제 치속도 이제 스택이 쌓이니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난 치속이 되게 좋다고 판단했어. 잘못 들었는데. 원래 이제 그 들던 것보다 치속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실험을 해보려 하는데 내가 그 판에는 아마 연운을 올린 템트리를 갔을 거야. 근데 장점이 뭐냐면은 연운이 빨리 터져. 그러니까 무라마나가 치속 때문에 계속 터져요. 그게 이제 한 되게 장점이야. 그래서 연운 올리는 템트리로 가도 되고 나는 실험을 뭘로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롱소드 시작한 다음에 정수 올리고 납 올린 다음에 크라켄을 갈 거야. 왜냐면 크라켄 기본 공격 3타마다 추가들이 있어가지고 치속이랑 시너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실험을 해볼 건데 연운에다 치속 가도 되고 이걸로 가도 돼 상관없어요. 연운에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야. 이건 아예 실험이야 그냥. 근데 크라켄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왜 이 실험을 하냐면 사실 목적이 크라켄이 아니야. 정수하고 나보리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정수하고 나보리 올리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은 정수 나오기 전에 연운의 부지로 인한 만화 소모가 좀 첫 번째 단점이고 가장 큰 단점이 두 번째가 공속이 너무 딸려. 그러니까 나보리 갔으면은 많이 때려야지 스킬 재사용 시간이 돈단 말이야. 근데 많이 안 때려도 되게 답답해 공속이. 특히 라임일 때 진짜 답답해 템이. 그래서 이 답답한 공속을 나보리 쿨을 빨리 돌릴 위함을 치속으로 채워놓은 거지. 그러면 나보리 쿨이 빨리 돌잖아 한타 때. 많이 때리니까. 패시브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해볼 건데. 방금 해보고 영상을 앞에 넣을 걸 찍는 건데 쿨이 빨리 돌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크라켄까지는 못 가고 결국에 이제 끝났는데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정석 템트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이제 나보리 올리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연운 올리고 정수 올리고 만화문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크라켄 올려도 되거든요. 여기서 원래 여기서 돌풍 올리잖아. 난 돌풍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크라켄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크라켄 올리는 이 템트리. 나는 이거 많이 쓸 것 같아. 치속에다가 고정으로 거의 그냥 거의 고정으로 쓸 것 같아요. 정수 만화문에 돌풍 월 크라켄 이거를 거의 고정으로 쓰지 않을까? 치속 든 다음에 저는 그럴 것 같아 아마도. 연운 템트리는 공속이 없어서 답답하진 않아. 왜냐면 나보리가 안 터지니까 강박은 없어. 그냥 포킹해도 된다는 마인드. 근데 나보리 들면은 포킹이 아니잖아. 때려야 되잖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지마. 오면 바로 큐 쏜다. 기모으고 있다가. 나 지금 기모으고 있다. 오면 바로 쏠 거야. 어? 기모으는 중. 모기만 해. 어디서도 오면 바로 큐 날린다. 불안한데? 마다 하고 갈게요. 감이 안 좋아. 늑배 느낌이 난다. 판테몬이라서 적정글 시작하고 싶을 수 있어요. 잘못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갱 대처가 안 되는데. 아 큐 맞췄어야 되는데 미니언 맞았네. 이거 너무 밀면은 갱 온다니? 오히려 땡기는 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는 사일러스는 무조건 초반경 오거든. 오히려 좋아 땡기는 게. 그냥 이랩만 찍고 땡기자고.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오히려 좋아. 나 마다 없어. 나대지마 나대지마. 아니야 그거 때리지마. 미니언 죽잖아. 아이고 이런. 어 얘네 라인 땡길라 그래 막. 어 수상해. 수상한 짓 하지마. 먹을 수 있는 미니언 일부러 땡기지마. 나 의심 많아. 어 나 의심하게 하지마. 너희들이 무빙에 나는 의심을 했다. 나 이제 안 나감. 그리고 끝나고 다시 오기 볼 거임. 나 의심 많다 했지. 사일러스 블루 안 먹고 레드 먹고 3캠 한 다음에 레벨 3으로 해서 죽치고 있을 거 예상하고 있었다. 나 의심 많다 했지? 야 의심 많다 했지? 야 의심 많다 했지? 미쳤어? 미쳤어? 바이가 왜 여기로 와. 판테오는 왜 그걸 걸어 가서 맞아. 살러스 갱 피했더니 하이라곤 조이가 오네 돌아가 너 확인만 하고 이거 들고 가면 잠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렸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싸일러스 레벨 3이죠 왜? 내가 사렸으니까 이번 판은 연훈으로 가야겠구나 내가 침착을 왜 들었지 내가? 아 어제 그거 때문에 들었구나 내가 어제 그거 하고 있었지 연훈 안 가고 정수 나버리지 아 이거 연훈 갈 때는 생존보 들어야 되는데 이번 판도 뭐 그 정수 가죠 뭐 정수 나버리 가지 뭐 조합이 라이델 밀면 유리하고 밀리면 불이야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 조합 자체는 원래 카라마 모르가나 주면 카라마가 이제 압도를 해줘야 되는데 압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모르가나 맞춰야 되는 거 사일러스 위에 보였는데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닌가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제발 살려줘 츄바 없었니? 나이스 바이가 왜 떠와? 바이가 탑이 아니에요 제가? 탑 아닙니까? 뭐라 츄바 없어서 살았어요 아 이리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저기로 와 죽을래? 나이스 플래시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혜진아 왜... 왜 이렇게 돌아다녀? 혜진이 별다른 이득도 못 보고 탑타워 탑우절던데? 너는 거의 뭐해 호호 이거는 좀 그렇다 이즈할 때 시비로 너무 짜증나 라인을 밀자 완벽하죠? 빨리 큐클 초기화시켜 궁 날려야돼 궁 날려야돼 큐클 존나 초기화시켜 그리고 몰래 날려 피가 깔고 몰래 날려 여기다가 여기! 몰래 날려 까비 미쳤어 얘 미친거 아닐까 이 정도는? 안보이지 시안? 궁 쓰고 싶지? 근데 안보이지? 미치겠지마 미치겠지? 탑은 밀리고 있고 내려왔으니까 이득은 봐야겠는데 이미 들켰고 어? 미치겠지 막 급하고 막 안당해줄거야 그럼 또 탈타? 가히 그럼 직감 그만이야 버드로 죽어 너 궁 없잖아 가히야 궁 없으면 맞아야지 궁 없으면 맞아야지 형 맞아야지 궁 없으면 이렇게 맞아야지 궁 없으면 이게 또 왔어 이게 진정한 버텀 캐릭 아닐까요? 사일러스가 초반에 다톰만 팠는데 다살을 바이가 바텀만 파는데 다살을 0 됐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안 돼 사일러스한테 킬 조금이라도 주면 안 돼 제발 쌀 킬 주지마 쌀 킬 주지마 저 평타한테 안 나갔다 나 가는 중 쌀 킬 주지마 바이가 오고 나이스 저 모르가나는 근데 왜 하는 걸까 왜 하는 걸까 저 똥첨을 진짜 누가 막 모르가나만 막 홍보하나 유튜브로 모르가나 원챔 보고 여러분들 모르가나 하게요 그렇지 않은 이상 모르가나를 어림도 없는 스킬 던지지 마라 이렇게 던지는 거야 스킬은 어? 위협적이게 아주 강렬하게 그런 식으로 오오 다 피해 쪽팔리게 시일드 시일드 빼놨다 그냥 들어가면 돼 시일드 빼놨어 들어가면 돼 시일드 빼놨어 들어가면 돼 톡 와 진짜 챔피언 진짜 딜은 조금 너프해도 될 거 같아 딜은 조금 낮춰도 될 거 같아 계속 10%만 내려도 될 거 같아 잘 큰 거 아니면 원컵 안 나게 OM 어제 스킬 유엔 엉 엉 엉 엉 엉 엉 퓨팅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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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키크리 왜 금방 누네 저거? 맞추면 뭐 쿨 가면 되나? 이럴 것 같더라 이럴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나가고 있어 너네 근데 레베톤을 안 막을 거야, 그냥 아예 아예 얘를 막을 생각이 없어, 그냥 레베톤 지금 존나 세, 지금 팝 1, 2차 다 먹고, 바텀 와서 바텀 2차도 다 먹고, 라인 다 먹고 지금 집 가가지고, 잊고 넘어갔어 어떻게 막으려고 이거를 너네 이제 두 명이서 가도 못 막으래, 레베톤 홀 사바 아니 궁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야 라인에 와도 있는 거 아냐 이거? 아 아파 라인에 와도 있었네, 이럴 줄 알았어 아이씨, 이럴 점 지워놔야 될 거 아냐 사람 민망하게 궁 다비 나가게 만들고 말이야 왠지 내가 궁 쓸 때 막 갈라지더라 그냥 막 바다 갈라지듯이 무쇠의 기적 말이야 아, 진짜 날래다 날래 라인도 채 밀지 못한 채 그냥 도망부터 선택을 했다 뭐지, 일어시 2킬 2킬이란다 1킬 일어시 아, 이 못 잡았어? 2킬 아, 무빙을, 아, 무빙을 절로 해? 아, 고소인데, 시비를? 고소는 뭐해? 넌 졌는데 난 올라갈 거야 여기서 무빙이다 하면서 평생 살아가 나무는 올라간다 내가 스킬 쓸 때만 다들 풀을 쓰는 거야 궁 쓰냐, 혹시 나한테? 자퇴하면 그만이야 어, 살려, 살려, 살려 아, 잠깐만, 시비를 템 개좋은가? 어, 시비를 템 개좋네? 아, 개아퍼 아니, 치명타 망토까지 사가지고 크리가 연속으로 한 3번인가 4번 터진 것 같은데 방금? 개아픈데? 사실 이제 이,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 치속 간 다음에 치속을 최대한으로 극한으로 활용하는 치명타 60%에다가 크라켄 올라가는 이게 지금 별로라는 사람들은 정수나보리 이즈를 안 해본 거야 정수나보리가 끝나고 설명했지 정수나보리를 안 해본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가든지 얼마전에 돌풍이지만 사용하실라고 잘했나요? 그거는 이제 정석 템토리로 할 때는 돌풍이지만 계속 쓸 거고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나도 아직 성능을 모르고 근데 여태까지만 봤을 때는 좋은데? 방심한 틈을 타, 궁 3명 맞추고 레어가 빨리 미드밀루와라 빨리 미드밀루와라 다 날렸네? 다다! 아까의 복수다, 시리오 싸아, 이겼다 캐리 아닙니까? 일단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시 보기를 한번 봐야겠어 내가 사일러스의 동선을 잘 흘렸는지 못 흘렸는지 확인을 해야지 무의미하게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확인을 한번 아니 캬아님, 저 옛날에 친구 돼 있었는데 왜 뒷착 안 했어요? 왜 뒷착겠어요? 3년 이상 인사도 안 한 사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할 말 없겠지? 못하면 침착 당해야지 응응 일단 동선 좀 볼게요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매니언들이 30초 남았습니다 매니언들이 30초 남았습니다 하루하냐? 개할 미워 자, 노리시로 시작을 했어요 일부러 사일러스가 노리시로 바텀을 보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사일러스는 챔피언 자체가 보통 리시 받고 하는 챔피언이라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갱킹이 한다면은 피관리가 안 되겠어요 사일러스는 원래 리시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이제 리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해가지고 피관리가 안 되는 사람 제가 언제부터 사리냐면은 이쯤부터 사리기 시작하네 내가 얘가 이제 미드를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바텀을 올려고 해요 난 이미 사리고 있지 난 이미 존나 사리고 있지 난 이미 존나 사리고 있지 아,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아예 미니언도 Q로 먹어 그냥 살러스 입장에서 벙찌지 어우, 방프리인가? 벙찌지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하지만 집에 가긴 아쉬운 상황 왜? 바텀 갱 하려고 바텀 갱 하려고 3캠 시작했거든 하지만 이즈하고 파르만 둘 다 나오지 않는 상황 내가 억지로 갱킹 시도 존나 후드려 맞지 턴힐 써버리고 플래시큐 피해버리기 어어, 살렷어 어어, 이씨 정글 개망했다 어어, 어떡하지? 바텀 뒤에도 개처받고 있어 이제 피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시 갱도 못하는 상황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